불법이야! 피는 건데 그게 무슨 수... 넌 뭐야? 까불이 구이씨 뒤지는 거야 알았어? 가수법과 동일해야 사건으로 인터폰 안 돼요! 나 강혜상이냐? 딱 한 번만 내가 한 곡 갑니다 같은데요? 오랜만에 사안을 취재는 끝난다 내 옛날에 장희수가 세상에 너 오늘 강혜상 내가 못 찾는다 내가 좀 막 짜야 돼 살려서 해 보낸다고는 안 했잖아 사건으로 인터폰 살게 굴네 진짜 이씨 아닙니다 불렀냐? 불법이야 피는 건데 그게 무슨 수... 넌 뭐야? 까불이 구이씨 뒤지는 거야 알았어? 사건으로 인터폰 안 돼요! 나 강혜상이냐? 딱 한 번만 내가 한 곡 갑니다 같은데요? 오랜만에 사안을 취재는 끝난다 내 옛날에 장희수가 세상에 너 오늘 강혜상 넌 죽는다 내가 좀 맞춰야 돼 살려서 그래 보낸다고는 안 했잖아 살게 굴네 괜찮아 이씨 아닙니다 불렀냐? 불법이야 피는 건데 그게 무슨 수... 너 뭐야 까불이 구이씨 뒤지는 거야 알았어? 사건으로 동일해야 사건으로 인터폰 안 돼요 강혜상이냐? 딱 한 번만 내가 한 곡 갑니다 같은데요? 오랜만에 사안을 취재는 끝난다 내 옛날에 장희수가 내가 너 오늘 강혜상 내가 죽는다 내가 좀 맞춰야 돼 살려서 그래 보낸다고는 안 했잖아 살게 굴네 갠짜 이씨 아닌가? 불렀냐? 불법이야 피는 건데 그게 무슨 수... 넌 뭐야? 까불이 구이씨 뒤지는 거야 알았어? 사건으로 인터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강혜상이냐? 딱 한 번만 내가 한 곡 갑니다 같은데요? 오랜만에 사안을 취재는 끝난다 내 옛날에 장희수가 세상 너 오늘 강혜상 너 좀 맞춰야 돼 내가 좀 맞춰야 돼 살려서 그래 부른다고는 안 했잖아 오오 오오 살게 굴네 갠짜 이씨 아닌가 불렀냐?